안녕하세요 한설디록 대표 최준호입니다. 지금 여수구독자님 모셔가지고 차 보시다가 한번 더 장비 테스트하는 거 보여 드리려고 이쪽에서 보고 계시죠? 그래서 위에는 저희 강 대표님 한솔더 강 대표님이 직접 장비 테스트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특정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왜냐면은 그냥 카고가 아니잖아요. 장비 차량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홉스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.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보여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외에 이렇게 뒤에 크레임 많죠? 크레임 많으니깐요.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